놀라셨죠? 저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너무 다행이에요 그쪽을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죽으란 법은 없네요 죽일까? 근데 여기 그쪽 집이에요? 정말? 남의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받으면 게스트가 호스트한테 먼저 한 입을 권하곤 해요 이렇게? 아 둘은 여성이 아니다 시험 이상의 아니라고 네가 운동이구나? 네 누구? 너 이번에 까딱하면 생활 제대하게 생겼다며? 그쪽이 주먹시죠? 이름하면 전투적이다 그래, 가위보단 주먹이지 근데 남한 드라마 뭘 보다가 초소를 비운 거예요? 전구들이 야! 고기 좀 줘 줘 보라! 아래 동네가 온다 이거는 살걸물 이거는 세초쿠림 이거는 나쿠림 저거는 방쿠림 뭘로 드릴까요? 닿아주시오 어디 가는데요? 새벽에 평양 가는 기체를 타야 해서 평양? 그럼 언제 돌아오는데요? 글쎄 아마도 당신 가는 건 못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좀 더 좋고 이게 더 뭐야? 이게 더 뭐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